토요일에는 낮에 기온이 다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고, 일요일에는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전에 제주도, 오후에 전라남북도에 비가 시작되어 밤에 충청 이남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만 많이 끼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낮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남부지방은 24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중부지방은 25일 새벽부터 밤사이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국 중남부지방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일요일에 충청 이남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